나를 잘 안 치우는 거야? 막 잉크 있잖아, 잉크 누르면.. 막 잉크 있잖아, 잉크 누르면..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존재되는 것 같고 저 AF 형이 풀려면서 봤는데 그래서... 내가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거 같아 그러니까... 나는 사람은...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,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좋아해주는 거 사실 그냥 인터넷 보다가